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요 2017년 3월 5일 배관기능장 해설입니다 1번이에요 증기압축식냉동법에서 압축기의 종류에 따라 불리한 것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압축기 왕복동 압축기 원시중 압축기 회전식 압축기인데 조축식 압축기는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요 자동제어에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펌프가 아니고 유압펌프를 말하는거에요 기아펌프, 블란저펌프, 베인펌프인데 볼리트펌프는 없죠 볼리트펌프는 보통 터빈 등의 펌프는 급수펌프에 두는데 자동제어에 유압장치에는 볼리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산업재해 경중 정도를 알기 위해서 산업재해가 많고 적고 경중을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강도율 계산이다 옳은 것은 뭐냐 연 근로 시간을 1000시간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1000시간에 근로 손실 일수를 곱하기 1000을 한 다음에 나누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연간 근로 시간 수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안전관리 사고가 났을 때 근로 손실 일수를 곱하기 1000에다가 연간 근로 시간 수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도율이 됩니다 산업재해 강도율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오물청화조의 구비조건이다 틀렸듯이 뭐냐 청화조 순서는 부패조 예비해가조 산화조 수독조 구조다 그러니까 부여에서는 산소도 좋더라 이렇게 부여에서는 부여에서는 산소도 좋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조는 침전 분류에 적합한 구두로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화조의 바닥 벽 등은 내수제로 중하고 누수되면 안되겠죠 그 다음에 산화조에는 배기관과 송기극을 설치하지 않고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과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5번 자동제어에서 이것도 많이 했죠 Initial 응답이라는 것도 많이 했죠 우리가 Step by Step이라고 했잖아요 Step 그래서 Step 응답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나왔죠 이게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제어 자동정치에서 기준입력과 검증후 출력을 합해서 제어 개가 소유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만드는 부분 신호를 만드는 부분이 인간의 머리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 조절부라고 하겠습니다 조절부 조절부 조절부예요 7번 문제예요 배관 검사 종류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외관 검사는 눈으로 검사한다 예를 들면 수박 같으면 눈으로 봤고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알잖아요 땅 때려본다 할지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는 검사가 외관 검사입니다 참여도 마찬가지죠 또 딸기 같은 것도 눈을 봐가지고 외관 검사를 먼저 봐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사잖아요 그 다음에 총파로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굽힌 검사는 이것은 휘어보니까 파괴 검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굽힌 검사는 배관 검사와의 거리가 멀죠 배관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분해보면 완전히 파괴된다 할지 망가지잖아요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방사선 투과 RT 검사 그렇죠 엑스레이죠 RT 검사 그래서 RT는 예를 들면 참고로 이것은 RT는 방사선은 방사선 독일의 화학자 윌헤름 렌트겐이 별명했죠 윌헤름 렌트겐입니다 렌트겐 그래서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우리가 렌트겐선입니다 렌트겐선 렌트겐선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왜 엑스레이라 하냐 모르는 숫자가 우리가 수학에서는 엑스레이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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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겐이 엑스레이 RT를 결과적으로 제가 알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렌트겐선이 엑스레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굽힘 검사가 아니겠습니다 다음 8번 이 동력나사 절사학교도 시험때마다 많이 나오죠 관을 척에 확실히 고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절사분 나사분은 나사에 잘 성행되는지 맨손으로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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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안된다 안된다 반드시 반드시 브러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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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공구를 보통 절사학교도 칩이라고 칩 칩은 반드시 브러쉬로 브러쉬로 공구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 절사학기의 정비 수리 등은 절사학기를 정지쓰긴다 그렇죠 반드시 절사학기는 회전물체를 손 대면 큰일나죠 그래서 회전물체이기 때문에 회전물체이기 때문에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체이므로 정지 정지 후 관찰한다 정지 후 관찰 네 다음에 이번에는요 6번 되겠습니다 6번이요 배관 시공시 안전에 대한 설명이다 들리는 것은 시공 공구들은 정리정돈 그렇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또 정리정돈도 잘해야 되죠 정리정돈한다 정리정돈 두 번째 작업 중 타인과 잡담 장난 그러니까 잡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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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장난은 절대로 하느냐 장난이 네 다음에 가실라문에 용접 헬멧은 번호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저기 용접 헬멧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반드시 차강도 번호가 적합 헬멧은 번호가 적합 헬멧은 됩니다 보통 10에서 11번을 많이 쓰이죠 그렇죠 차강도가 네 그 다음에 가실라문에 그 다음에 가실라문에 그래서 답은 높은 것이로 좋다는 게 잘못됐죠 답은 3번이 되겠죠 물건을 고정시킬 때에는 중심이 한쪽으로 편심되지 않도록 주의라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10번인데 플랜트 설비에 사용되는 연속식 혼합기가 아니거든요 혼합기 믹서기죠 정지 퍼그밀 콘니더인데 니더믹서는 니더믹서는 보통 가루나 흑반죽할 때 쓰는게 믹서인데 우리는 플랜트에 비해서는 니더믹서는 니더믹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11번에 기송 배관입니다 기송 배관 기송 배관은 결과적으로 공기수동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공기수동기입니다 공기를 수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체 분말이나 미립자를 운반으로 운송하도록 고체 분말이나 운송하도록 운송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송 배관 기송이니까 결과적으로 기송 보낸다는 얘기죠 고체 분말이나 미립자를 운송하도록 기송입니다 기송 배관입니다 그래서 기송 배관의 일반적인 방식 진공식 진공식 배관 압송식 진공식 진공식 압송식 플러스는 뭐예요? 진공압송식이겠죠 그러나 보면요 진공식, 압송식, 그 다음에 진공압송식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니, 이것은 뭐죠? 수송식이 아니죠 12번 이것도 많이 나왔죠 장치의 운전을 정식이지 않고 유체가 흐른 상태에서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는 방법으로 흐르고 있는 짓을 막을 수 없을 때 응급조치를 쓰는 거 많이 했죠 플러깅이라고 하죠 플러깅 플러깅, 네 좋아요 다음에 13번 다음 중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면 안 되는 작업 경납때문에 경납인데 450도를 기준해서 450도 이하의 납때문에 연납입니다 450도 넘을 때를 경납입니다 이해 됐죠? 기준 포인트가 몇 도중? 450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장갑을 착용해도 안 되는 작업이라서 경납땡 작업이죠 경납은 결과적으로 400도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장갑을 깨야 되죠 아크형 작업 반드시 장갑을 깨야 되죠 그 다음에 드릴 작업 이건 절대로 드릴이나 헴마 작업은 금지 절대로 장갑 착용 금지 장갑 착용 금지입니다 장갑 착용 금지 알겠죠? 장갑 착용 금지요 그 다음에 드릴 작업 가스에 대한 작업은 반드시 장갑에 끼워야 되죠 가스 용렬을 때 14번입니다 관의 부식 현상에 대한 방식 방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금석을 녹이 슬지 않도록 피복한다 맞죠? 금석, 피복 맞아요 그 다음 비금석, 피복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성취화의 방식법 가성취화는 부식되는 걸 이해해요 그런데 가성취화에 관한 방식법 가성취화는 말도 안 돼서 그러죠 결과적으로 수사나트륨 같은 데 많이 쓰지만 NAOH 같은 수사나트륨에서 가성취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성취화하면 부식이 더 진행되겠죠 이건 잘못되었죠 답은 3번 저접지물과의 재난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의 현상을 방지한 법이 3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요 간노의 마찰 손실에 대한 유속의 및 관경의 직경과 관계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마찰 손실을 얘기인가요 H는 R분의 P 2지분의 V자승 곱하기 Z 좋습니다 그래서 손실수두는 속도와 손실수두는 속도와 관계가 있어요 속도의 자승이죠 속도의 자승에 비례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무관하면 안 되죠 손실수는 관계 직경에 관계 직경에 비해한다 이건 아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실 속도 제곱에 손실수두는 뭐죠 속도 제곱에 뭐하더라 비해한다 맞죠 속도니까요 속도 위치 이게 압력이죠 이게 압력 속도 수두에 비례하다 속도에 맞죠 손실수두는 속도와 미끄럼 관계 상관 관계였다 이건 말이 아닌 소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14번 16번인가요 배관의 지중이나 진동 또는 열팽창에 의한 신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지지하는데 관계에 따른 최대 지지관계로 틀려준 것이냐 그래서 15에서 20mm는 결과적으로 1.8m 이게 뭐냐면요 파이프가 쭉 있는데 이게 15에서 20mm는 1.8m가 많아서 기질을 둔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25에서 30mm는 2m 그 다음에 40에서 80mm는 왜일까요 더 두꺼워지죠 더 두꺼워지면 더 어때요 더 튼튼하니까 가격이 더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4m 되는데 결과적으로 40m 80mm 4m가 아니라 몇 m 3m가 되겠죠 그래서 4m가 잘못됐으니까 40 80을 40에서 광경이 80mm 이때는 얼마로 간격이 몇 m로 3m마다 받침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것이 뭐냐면요 40 80이 4m가 아니라 몇 m 3m 그 다음에 만약에 5m가 넘으려면 결과적으로 200mm 이상이 되어있는 5m 간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특히 3번이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 17번이에요 중앙원시 급탕설비 중 간접 가열시기와 비교한 직접 가열시기 직접 가열시기 바로 소규모 건축입니다 직접 가열시기 직접 가열시기 집이 바로 직접 가열시기 집이 바로 직접 가열시기 결과적으로 소규모 주택 지점 가열시기 직접 가열시기 그래서 보겠습니다 직접 가열시기 급탕 설비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직접 가열리식을 보면 효율을 추키면서 경제적이다 필요한 만큼만 쓰니까요 그런데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수압이 보일러에 생긴다 그렇죠 집에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보일러 내부에 물때가 생기지 않는다 아니죠 경수 사용할 때 스케일이 생깁니다 경수를 사용시 스케일이 발생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에 육젓가랑 있죠 싱가랑 있죠 이게 혹시 교환 올라갈 때 교환을 다 보면 여기가 온순 쪽에 완전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요거 스케일로 인해서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일러 내부에 물때가 생기지 않는게라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김으로써 무엇이 된다 전열 효율이 저하되겠죠 전열 효율이 저하된다 전열 효율이 저하된다 전열 효율이 저하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수명이 단축으로 하겠죠 수명이 단축된다 고층 건물보다는 주로 어디 있을 것보다 방금 했죠 소규모 주택 같은데 소규모 건물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엘식 급탕 설렘이면 소규모 건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암 고암에 사용되는 화학 배관 부수종이다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했어요 수소에 의한 탈탄 좋습니다 아모니아에는 질화 수소에 의한 탈탄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 의한 질화 왜 질화냐면 N이 바로 뭐죠 질소니까 그러죠 질소 질소에 의한 것이 질화 그 다음에 일소나 탄소에는 금속의 카본이라 시효의 은 이런 금속의 카본이라 그 다음에 질소에 의한 부수기 하나요 황하수소에 의한 부수기입니다 황하수소에 의한 부수기 결과 또 하나 있죠 산소나 탄산가스에 의한 산화 이게 들어 뭐죠 점식이죠 점식 이게 바로 점식이죠 점식 피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피팅 피팅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뭐가 되겠나요 질소에 의한 부수기 아니라 황하수에 의한 부수기 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황하수소에 의한 부수기 이게 되겠네요 황하수소에 의한 부수기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집진장치 덕터를 시용에 대한 설명이다 냉난방용 보다 더 두꺼운 파는 왜냐하면 아이언판을 쓰는데 계속해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두꺼워야 돼요 그 다음에 곡선부는 곡선부는 이렇게 보면 곡선부가 계속 충돌이 되잖아요 이 부분도 여기 비해서 훨씬 더 두꺼운 걸 쓰라 곡선부 그 다음에 먼지 등에 통과하면서 마찰이 심한 부분은 관관을 대처해라 계속 먼지가 때리니까 먼지가 때리면 약해지겠죠 더 두껍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관을 주 덕터에 연결할 때는 지관이라는 말은 큰 관에서 큰 관에서 쬐간 관을 연결할 때 이걸 지관이라고 해요 이걸 얘가 주관이고 얘가 지관이 죠 지관이 그럼 안 되겠죠 똑같이 분산해야 되니까 지그재그로 해라 지그재그로 다음 20분입니다 배관 설치 작업 시 주의사항이다 틀린 것은 프렌지 볼트 구멍은 도면에 따로 지정하기 외에는 중심선 배분으로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프렌지 볼트를 조일 때 이렇게 한다면 1번 예를 들면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조여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대각선으로 대각선상으로 조인다 프렌지는 대각선으로 조입니다 프렌지 볼트는요 그 다음에 벨트 부착은 흐름방향 핸들 위치 배관도 확인한다면 그렇죠 또 볼트는 고음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혼방지제 소혼방지제 고음부를 쓰니까요 고음부니까 고음배관에는 볼트는 완전 젠 작업을 한 후 나와서는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엘버를 쓴다면 이렇게 엘버를 쓴다면 이렇게 엘버를 쓴다면 반드시 나사산이 1 내지 2 산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1 내지 2 산이 나와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실기시험할 때도 이것이 이걸 봅니다 재점상이에요 1 내지 2 산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나사산이 1 내지 2 산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러면 치수가 딱 맞습니다 21번 20번 강판제 강관제 루평 신축이옵니다 외경이 얼마입니까 33mm일 때 팽창되는 흡사신 곡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늘어난 길이는 얼마다 65mm 간단하죠 L는 0.073 루트 D분의 델타 L 그러면 0.073 곱하기 루트 직경 D가 몇 밀리로 됐나요 몇 밀리로 됐나요 34mm 34mm 길이가 얼마죠 델타 L가 얼마 60 얼마인가요 5mm 65mm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온 것이 약 343입니다 343mm 이니까 643mm 가 신축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21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음 20번 엘보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꿀 때 사용되는 이음새인데 25mm 강가를 사용하는 경우 쇼트 엘보의 구경을 위한가 쇼트 엘보는 1배죠 그러니까 25mm이니까 25을 거두면 되겠죠 롱 엘보는 1.5배예요 다음 23번 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화학 성질에 대한 관제로의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1번 수성 유체에 대한 관의 내식성 그렇죠 그 다음에 지중매설배관일 때 외압에 대한 강도 이것은 외압에 대한 강도는 화학적인 성질이 아니라 외압은 기계적인 성질이죠 외압은 뭐죠 외압력은 이것은 화학적이 아니라 기계적인 성질이죠 기계적 뭐하더라 기계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기계적 성질이요 그 다음에 이걸 쓸려보네요 이번엔 24번 되겠습니다 24번을 보시면요 24번 보시면요 포리에치론관의 종류다 아닌 것은 뭐냐 수도용 그 다음에 일반형 포리에치론 전선관 있는데 아니 이것은 내열형입니다. 그런데 이 포리에치론관은 포리에치론관의 특징입니다. 포리에치론관은 결과적으로 염화 비닐반관 보다 훨씬 더 가볍다. 비닐반 보다 포리에치론관은 가볍다 이겁니다. 포리에치론관은 염화 비닐반 보다 가볍다. 그래서 뇌충 뇌한성이 좋습니다. 뇌충 뇌한성이 좋습니다. 뇌충 뇌한성이 좋습니다. 뇌한성이 풍부해서 긴 관 수송에 좋습니다. 유연성이 풍부해서 유연성이 풍부해서 긴 관을 운반하기가 좋습니다. 단점은 약해요. 화려하게 화려하게 약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에 약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햇빛을 계속 떼면 일광에 계속 노출되면 노출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속 노출되면 뭐 되냐면 노화됩니다. 노화된다 이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배관 용도에 따른 파킹 제로 연결하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네요. 급수관은 태풀은 태풀 많이 씁니다. 배수관도 네어프렌 쓰고요. 급탄관을 쓰고 쓰는데 증기관은 천연검무가 아니라 성면 조인트로 줍니다. 성면 조인트로 씁니다. 증기관은 성면 조인트로 씁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5번입니다. 배관은 연 cucumbers에 대응하기하여 사용하는 시인증 생명중 고압에 잘 견디고 열 변형에 대응하여 생활하는 시헌증대 중 고압에 잘 견디고 설치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옥에 배갈이 많이 생기고 다시한번요 열 변형에 잘 대응한다 고압에 잘 견딘다 그런데 자리를 많이 생기고 루프형이죠 루프형 만곡형 루프형 만곡형이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루프형 만곡형이다 27번 작동방법에 따라 가마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피스톤식, 다이프렌식, 밸러식 피다벨이라고 합니다. 피다벨로 하겠으면 되겠습니다. 피스톤식, 다이프렌식 밸러식 피다베리 이번에는 28번입니다. 최적식 위란계 종류가 아니 것은 용조식을 얘기한 거에요 그래서 올림프스, 벤츄리, 프로노즈리 이것은 차압식 위란계입니다 이것도 에너지 시험 잘 나오죠? 에너지 시험에도 대관 시험 뿐만 아니라 차압식 위란계는 올림프스, 벤츄리, 플로노즈리 그 다음에 플로노즈리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올림프스, 벤츄리, 오리가 베어먹은 풀이다. 이렇게 압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리가 베어먹은 풀이다. 오리가 베어먹은 풀이다. 올림프스, 벤츄리, 플로노즈리입니다. 이번에는 29번 되겠네요. 29번 닥터힐 주철, 연성 주철, 구상흑연 주철, 덕터힐 주철, 연성 주철, 노듈럴 주철, 강인 주철, 이름도 많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닥터힐 주철, 연성 주철, 도둘 주철, 강인 주철, 이름도 많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상흑연 주철이라고 부른다. 구상흑연 주철, 연성 주철, 연성, 노듈럴 주철, 닥터힐 주철. 알겠죠? 그 다음에 변형에 대한 가요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가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공하기는 좋습니다. 시공하기는 좋다. 가공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가공성이 있어요. 유연성이에요. 유연하기 때문에 가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기 때문에 시공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30번입니다. 배관 지지물인 리스트랜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가슈 앵크 해가지고 브레이시가 아니죠. 브레이시가 아닙니다. 리스트랜트 종류는 가슈 앵커라겠죠? 가슈 앵크. 가슈 앵크. 가이드, 스톱 앵크. 많이 하십시오. 31번입니다. 스테인리스 강구하는 이음새 중 동화금제 링을 여트로 고정시켜 결합한 이음새는 무엇이냐? 보통 MR 조인트라고 합니다. MR 조인트. 다음에 압력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압 라인 압력계에는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반드시 압력계를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압력계를 보호하는 것이 무슨 관이다? 사이폰관입니다. 이게 사이폰관이에요. 압력계를 보호하는 것이? 사이폰관입니다. 사이폰관. 압력계에 사이폰관에 무엇이 들어있냐? 압력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다?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에 맥동이 있을 때에는 맥동 템포를 설치하고 부식성 유체에는 경막실 또는 실포트를 설치하여 압력계에 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압력계에 다른 불수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얘기죠. 현장 지시 압력계는 일반적으로 0.5m가 아니라 1.2m 높이의 이상자입니다. 1.2m입니다. 다음에요. 33번입니다. 나상박킹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페인트 맞죠? 1세는 맞고요. 액상합전이 맞는데 네오프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